배우 유지태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?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. 몇 남 몇 년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? 전 두 명 정도 낳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까?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아빠. 정말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요. 본인의 잘어온 환경에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꿈입니까? 네 그게 마지막 꿈이 될 것 같아요. 전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혼이 우선이니깐요. 이제 유지대 씨는 이제 삼십 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입장 아닙니까? 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길게도 아니고. 그러면 내년 정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준비를 잘하고 싶어요. 포로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.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어머니나. 효진이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있지 않도록 잘해서. 결혼할 때 꼭 우리 무릎박 도사. 우리 제작진이도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선 축하드립니다. 이케 ко울이 부친 Pour 38 놀이고 있어요. 보이 slow делать. 갈 땅이 오르는 거야. 배고파니깐 불러. 할 때 내가 너무 인정 hurdle이 차가서 저는 그래서 오프화할 것을요irosское 잘해뚔.